영복을 빌며 현충원 안장식 식사에 맞춰서 4시 봉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헌화 분양하실 때는 가족 대표님들께서만 진행하겠습니다. 현충원 직원의 안대에 따라 종교에 맞게 헌화 분양하시고 인사하실 때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 육군하사 이관주님, 고 육군병장 송석필림 봉안식을 구해 오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에 있는 국기를 하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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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 경례 바로 여서 5위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가에 공헌을 주신 농자님들께 함께 우리 수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인께 대하여 경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다음은 호남인 회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유권하사 이관주님의 유가족 대표께서 호남 회안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은 고유군 명장 송석필님의 유가족 발표께서 허락 운영하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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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